그동안 이휘소 영웅놀이 아주 재미있게 발할게 케이야 희개기의 아버지와 이휘소가 교만의 도미와 성격을 제공한 케이 너희는 제외야 이 돈 들고 또 어디를 치려고 앞으로 저희 목숨은 헤련님껍니다 6명은 그들의 도래에 도가가 지금은 판감을 드러냈어는 안 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자유인데 それぞれに誰にも言えない 여보を秘めていた 케이를 못먹기 위해 そんな中 姿을現したのは 케이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살아난 거야 이게 말이 돼 네가 아무리 날 뛰어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배신자 누구야 왜 오늘도 온 건데요 재미있겠어 뭘 받고 있어 내가 내 딸한테 앉으셨을 때 한 번 내가 돌아오지 않아 끝났어 한 번 죽은 걸로 성이 안쳐서 지발로 찾아온 거야 넌 뼛속까지 악마구나 너들은 절대로 날 이길 수 없어 7명의 도래에 도착해 시즌2 리ベンジ 한 번 죽었으έ 한글자막 by 한효정